이제 마지막 순서로 매년 우리가 해오는 디스카운트 프로그램 장학생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신청서에 제출하신 각자 번호를 한번 확인하시고 아차장학생 세 분 20% 디스카운트를 해드릴 거고 준장학생은 50% 두 분 마지막에 풀스클라쉽을 한 분 드려요. 이분이 꼭 합격하더라고요. 전액 장학생이 매년 합격하는 것 같아요. 자 일단 선생님들이 한 분씩 뽑아주시기 바라는데 아차장학생 세 분 뽑아주세요. 아차장학생입니다. 신체손사의 조상우님 번호 불러줘요. 41번이요. 일찍 굴려지는 게 왠지 좀 썩 좋지만 않죠. 그렇죠? 별로 아무도 안 돼요. 68번 문성엽님 안 나오시면 하나도 생각합니다. 61번 장봉관 씨 다음은 준장학생 두 분 뽑도록 하겠습니다. 42번 유삼섭님 98번 김흥연님 98번 김흥연님 98번 김흥연님 아 자 이제 마지막 풀스클라쉽이다. 뽑으세요. 전액 장학생입니다. 전액 장학생 전액 장학생은 교수로 영광입니다. 자 불고로 꼭 합격하시라고 네 오히려 좀 복득하게 접었네요. 그분은 아 빠르다 2번 고창구 선생님 감사합니다. 저기 축하드립니다. 고창구 선생님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매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